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자 다육입니다. 제가 오늘 비오는 날 대청소 하려고 지금 물 뿌리고 있어요 하단에 다육이도 심어놓고 이렇게 간염식물도 심어놓고 여기 비비치도 있고 카랑코에도 있고 제가 이렇게 적심해서 심어놓은 아이들 또 카네이션 어버이날이라고 아이들이 카네이션 사온거 제가 루즈에다가 제가 심어놨죠 청소하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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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행자 다행이었고요. 이거 입장 노지에다 내놨는데요. 지금 탱글탱글하게 잘 크고 있네요. 오늘 비가 와서 제가 생각난 김에 지금 대청소를 했답니다. 확실히 바깥에 나오니까 웃자라지도 않고 너무 좋네요. 지금 이렇게 지금 반도 안 나왔는데 바깥에 저기 적구장 쪽은 여기 입구 쪽에다 제가 이렇게 해놨답니다.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행자 다행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알라뷰 비오는 날 대청소 안녕 오ー 감사합니다.